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고향세 도입이 여야 의원들의 잇따른 법안 발의로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은 고향세 도입을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고향 지자체나 개인이 원하는 지역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고향세 도입에 대한 국민 여론은 우호적이었습니다. 한국정보통계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적극 찬성 19%, 찬성 59.3%로 나타났습니다. 기부 대상 지역으로는 태어나고 자란 곳이 55%로 절반 이상, 현 거주지가 26.6%로 딜을 이었고 기부금 액수는 6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가 33.8%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답례품으로 지역 특산물을 제공하는 방안에 65.8%가 찬성 의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부 입법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태. 이달 초 기획재정부 세법 개정안과 행안부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에도 고향세 관련 입법 내용은 빠졌습니다. 김강림 국회의원이 발의한 고향 기부금법을 비롯해 1년 새 6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공헌 국회로 넘어간 분위기입니다. 연내 처리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향에다가 일정 금액 기부하면 새 공제도 받고 또 지역의 농산물이나 특산품을 담내로 들을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주황정부하고 지방정부 간의 새 원을 뺏어간다. 이런 갈등의 소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8년 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지난해 고향세로만 우리 돈 2조 8천억 원이 거쳤습니다. 특성 있는 도시 그리고 사업이 특성 있는 사업 이런 쪽으로 고향세가 많이 몰리는. 그래서 인구 5천 정도 되는 감히 시호로존 같은 경우는 자기 지역의 주민 소득세의 2배가 넘는 고향세를 유치하는. 경북의 출향민은 280만 명. 고향세가 도입돼 이들이 소득세 10%를 기부하게 되면 경북엔 452억 원의 국세의 지방이전이 기대됩니다. MBC 뉴스 엄지경입니다.